주류문화와 비주류문화의 개몽주의가 한편에 있었고 개몽주의가 주류문화에 있었다면 아마 개몽주의가 무엇인지는 아마도 성균관대학의 박교수의 강의를 통해서 잘 아실 것으로 생각합니다. 개몽이란 무엇인가라는 걸 저도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고요. 결국 개몽이라는 것은 인간의 이성이나 오성을 통해서 인간이 스스로의 세계를 판단할 수 있는 영역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을 뒤에서 지시한 후견이 이런 것들이 필요 없는 인간 그 자체로 완전한 존재가 될 수 있다는 이런 맥락이 고전주의의 핵심 개몽주의의 핵심이론이었고요. 그렇게 본다면 그런 세계에 잘 어울리는 인물이 베르테리의 젊은 베르테리의 슈픔에서는 아마도 카를로떼의 남편이었던 알베르트가 거기에 더 잘 해당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알베르트는 시민상의의 가치를 질서를 존중하고 이걸 아주 잘 지켜나가는 이런 인물입니다. 상인으로서 성공을 거두고 주변 사람들과 아주 관계를 잘 맺는 이런 인물이었는데 그런 주류문화가 있었다면 거기에 대한 반발로서 우리는 이제 그런 반발들의 맥락들을 전에 루소를 통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루소가 했던 이런 그 당시에 이제 1750년 이 무렵에는 유럽에서 이제 처음으로 어떤 문명이라는 이런 개념들이 이제 문명화가 진행되고 문명화라는 것은 결국 근대화거든요. 물질적인 이런 삶의 방식들 이런 것들이 이제 문명화 그래서 이제 문명화에 반대되는 세계는 자연의 상태일 때인데 이제 그 문명의 단계로 접어들면서 이것이 과연 인간의 삶의 어떤 의미를 갖는지 그런 현상 공모 논문에 루소가 음모를 했고 그래서 이제 몇 가지 이런 학문과 예술에 관한 이런 이론들 그 다음에 인간 불평등에 관한 기원들 이런 것들을 써서 문명이란 인간의 불평등의 기원이 되고 그 이유는 인간의 감성의 세계가 억누르게 되고 그리고 이제 사회적인 그런 재산의 과다에 따라서 많고 적음에 따라서 사회적인 그런 신분의 차이가 발생하고 그래서 불평등이 이루어진다 라는 이런 맥락을 루소가 이미 1750년 60년 이 무렵에 이론적으로 다루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런 분위기를 문학작품으로 표현하는 것이 전원 베르페르의 슬픔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류 문화가 개몽주의가 있었고 거기에 맞서서 그런 집의 삶이 인간의 자연상태를 심각하게 왜곡한다라는 이런 맥락에서 비주류의 문화로 그런 질품과 노도같은 흐름들이 있었고 젊은 베르페르의 슬픔이 이런 맥락에서 공장을 했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다가 1800년대 무렵에 들어오면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전원 베르페르의 슬픔에서 보면 베르페르하고 알베르트는 각각 운명의 세계 자연의 세계를 가리키는 이런 기구로도 볼 수도 있겠습니다. 이런 것들은 이 무렵에 다양한 이런 의미로 변화해서 쓰이기도 하는데 한편으로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 두 대립적인 이런 세계, 시민적인 이런 삶의 세계와 예술적인 이런 세계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이성적인 정신의 그런 세계를 추구하고자 하는 이런 요소라고 또 다른 맥락에서는 그런 육체, 열정, 패션, 우리가 전에 섹스피어에서도 섹스피어에서도 한번 봤듯이 그런 세계 이성과 감성, 아니면 육체와 정신, 아니면 어떤 인간으로서의 그런 시민적인 삶, 질서를 지키고 사회의 질서를 지키고 가치, 사회가 제시하는 가치를 존중하려는 이런 시민적인 삶의 세계와 그런 세계에 대한 이런 황력을 예술의 이런 세계에서 해소하고자 하는 이런 대립으로 젊은 베르텔리의 제품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둘이 두 대립적인 세계가 통합이 되지 않는 이런 단계였었죠. 그러다가 1800년 무렵에 이제 유럽에서도 나라마다 이런 뭐라 할까요? 어떤 근대 국가의 이런 성립들이 나라마다 조금씩 다르고 성립 시기들이 그래서 우리가 전에 문외사조, 예술사조 말씀을 드렸는데 국가별로 조금씩 성립하는 시기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프랑스에서는 고존주의가, 고존주의가 무엇인지 그 말씀을 전해 드렸습니다. 고존주의가 1700년 무렵에 먼저 등장을 합니다. 프랑스는 당시에 유럽에서 좀 선진 국가였었거든요. 영국과 프랑스가. 독일은 조금 근대 국가의 형성이 늦었고 그리고 제대로 된 이런 통일된 이런 근대 국가는 1870년대에 들어와서 비데렐름 제국 시대에 비데렐름 황제 비스마크가 총리를 하던 이런 시대에 비교적 이제 비교적 통일된 국가로 자리를 잡게 되고요. 그래서 근대 국가의 형성이 늦어서 독일은 고존주의의 성립도 대체적으로 조금 늦었습니다. 1800년대에. 그래서 이제 조금 빨랐던 프랑스 같은 경우는 꼬르네이유나 라신 같은 이런 쟁쟁한 이런 비극 작가들 고존주의 작가들이 등장을 했던 그런 시대에 1700년 무렵이고 독일은 이제 고존주의를 특징 짓는 이런 인물이 전에 말씀드렸던 슐러와 그의 때가 있습니다. 슐러와 그의 때 1800년대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파이마르라는 곳에서 우연히 이제 합류를 하게 돼서 그곳에서 같이 슐러도 그 작품들을 썼고 이론 쪽에 좀 밝았고 또 이제 슐러의 그 예술의 토대는 칸트에게 있습니다. 칸트의 그 미학이 슐러의 그 예술을 설명하는 아주 그 좋은 이런 토대를 이룹니다. 반면에 그 슐러와 물론 대립된 생각을 갖고 있는 건 아닌데 같은 시대에 독일의 이제 계몽주의 고존주의를 이끌었던 괴테의 생각과 유사했던 사람이 헬겔이었습니다. 그때 이제 칸트와 헬겔은 같은 시대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제 칸트는 이제 그 슐러의 그 예술에 대한 이런 토대와 긴장한 그 밀접한 관계가 있고 그 다음에 헬겔의 그 변증법 개념이나 이제 이런 것들은 괴테의 문학을 설명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이런 탑을 괴테의 고존주의 시대의 괴테의 문학을 설명할 수 있는 아주 좋은 탑을 제공합니다. 이것은 조금 있다. 어떻게 구체적으로 이게 맞아 들어가는지 즉 괴테와 헬겔의 역사 변증법 개념이 어떻게 맞아 들어가는지는 괴테의 문학의 주제를 설명할 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1800년도에 독일에서는 고존주의라는 개념을 쓰는 그래서 영어로 클래식이라고 고존주의를 이야기하는데 그때 그 고존주의가 무엇인지 그 말씀은 제가 전해드렸습니다. 클래식 독일어는 클래식이고요. 영어로는 클래식인데 그 오원이 클래식 혹은 클래식우스라는 단어에서 나왔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때 그 클래식 혹은 클래식우스라는 그런 단어는 고대 라틴어에서 그 당시 이제 라틴 그러니까 로마입니다. 라틴 로마. 그 티베르 강 남쪽 티베르 강 그 하구 지역에 로마가 있거든요. 지금 이탈리아의 중부에서 북부 약간 그 북쪽으로 약간 가는 곳에 티베르 강이라는 곳이 있는데 그곳에 그 밑에 지역에 하구 지역에 로마가 있고 그 주변을 둘러싼 지역을 라틴이라고 읽어버렸습니다. 라틴. 그래서 이제 고대 언어를 시랍어 그리고 그리스 쪽의 언어고요. 그 다음에 라틴어라고 얘기하는데 라틴이 그 로마 주변에 사람들이 썼던 그런 언어를 라틴어라고 합니다. 그래서 라틴어로 그 당시에 이제 로마의 시민들을 여섯 등급으로 나누었는데 세금을 얼마큼 내느냐에 따라서 그래서 제일 많이 내는 이런 세금을 제일 많이 내는 사람들 클래식우스라고 이렇게 불렀고 그 다음에 이제 제일 조금 내는 이제 우리 요즘 프로레타리아라는 이런 개념을 쓰는데 프로레타리우스라는 이런 개념을 썼습니다. 그래서 프로레타리아는 이제 유상계급 요즘에는 이제 브루즈와 유상계급 이런 식으로 나누는데 그때 그 세금을 제일 많이 내는 이런 계급을 클래식우스라고 이렇게 불렀고 그런데 그것이 단지 돈이 많다라는 이런 뜻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세금을 제일 많이 내는 사람들은 전에 말씀드렸듯이 모블리츠 오블리츠 이라는 이렇게 면에 따라서 사실 세금을 많이 내는 이런 계층들은 사회의 모범적인 이런 계층이었고 그러니까 최고의 이런 등급의 이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클래식이라는 단어가 나왔는데 어느 민족이든지 그래서 이제 2세기경에 클래식우스라는 단어가 문학적인 의미로 클래식우스 스크립토아 스크립토아는 작가라는 뜻인데요. 그래서 1등급의 작가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 어느 민족이든지 그 예술이 최고의 단계에 올랐을 때의 예술을 클래식이라고 이렇게 부른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클래식이 갖는 1차적인 의미는 이제 고대의 그리스 시대의 클래식 기온전 5세기에서 3세기 무렵에 클래식의 그런 분위기를 이어받는 이런 것일 텐데 그때 이제 인간의 그런 존재 방식 그리고 그 다음에 어떤 조형의 원리들 조화와 균형을 잘 갖춘 이런 비례와 균형을 잘 갖춘 이런 조형의 원리들을 그때 모범으로 삼았기 때문에 그냥 겉으로만 이제 단순하게 따지면 고대 그리스로마의 그런 정신을 이어받는 것을 고존주의라고 부를 수 있는데 실제로는 그 어떤 민족이든지 최고의 등급에 예술이 올라가 있던 이런 시대를 고존주의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때 이제 그 무엇을 기준으로 최고의 등급이냐 최고의 그 단계냐 하면 인간에 관한 이해라는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인간이란 무엇인가라는 데 대해서 가장 그 최고의 이런 단계에 오른 이런 시대의 예술을 고존주의 예술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프랑스에서 천체댕년 아까 말씀드렸듯이 코르네유나 라신느 같은 이런 사람들이 쓴 비극작품에서 주인공들은 이 앞 시간에 말했던 그 독일어 엔트사하궁이라는 개념 우리말로는 자제라고 스스로에게 가하는 제약이다 라는 이런 뜻을 말씀을 드렸죠. 이런 것들은 고대 그리스로마에서 그렇게 중요시했던 중용의 개념하고도 비슷합니다. 중용의 이것은 극단으로 치닫지 않는 것이죠. 이것은 뭐 어느 시대든지 인간에게 가장 그 모범이 되는 그런 어떤 가치겠죠. 자기가 극단에 빠지는 그런 사람들은 심리적으로 조금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그리고 주변과 조화를 이루기가 어렵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고대 그리스비극에서도 주인공이 몰락하는 이유가 운명에 의해서 몰락하는 경우가 있고 운명 비극이고 혹은 성격에 의해서 그러니까 성격에 의해서는 극단으로 치닫는 이런 극단적인 이런 성격 안티고네 같은 이런 인물들입니다. 그런 성격으로 인해서 타협을 하지 못하고 중용의 길을 가지 못하는 이렇게 해서 올라가는 이야기가 이제 성격 비극에 해당하겠는데 그럴 때마다 주인공이 중용의 길을 가지 못할 때마다 마을의 원로들로 어떻게 이제 고대에서는 나이가 많으면 지혜롭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나이가 많으신 지그다신 이런 마을의 원로들로 구성된 합창단이 등장을 해서 끊임없이 주인공에게 이렇게 중용의 길을 갈 것을 이렇게 요구하는 이런 장면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고대 그리스 로마, 로마의 특히 로마하고 프랑스는 같은 라틴어권이고 문화권이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위기를 프랑스에서 잘 이어 받아서 프랑스 고존주의의 특징은 그렇게 극단에 흐르지 않는 이런 인물들, 중용의 길을 갈 수 있는 이런 인물들, 즉 어떤 자신의 그 열정을 이성을 통해서 통제할 수 있는 이런 인물들이 이제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가 되게 프랑스 비극의 프랑스 고존주의의 극단에 주제로 많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라신르의 패들 같은 이런 소설, 희국들, 이 이야기에 해당합니다. 그런데 독일은 이제 조금 독일 이런 북방제 쪽에 이런 전통을 가지고 있어서 조금 다른데, 그렇다 해서 완전히 다르진 않고요. 그래서 이제 그 독일 이야기를 고존주의를 가지고 조금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이때 이제 그 이론적인 토대가 슐러 에게서 찾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철학에서는 칸트 에게서 찾을 수 있고요. 그때 이제 우리가 전에 대여간제멘시라는 이 개념이 그러니까 전체적인 완전한 인간이라는 이런 개념입니다. 대여간제멘시의 독일어인데 영어로는 아마도 호울맨 이런 뜻일 것 같습니다. 호울, 전체적인 반쪽짜리 인간이라면 호울, 완전한 이런 인간이 반쪽짜리 인간 한쪽만 치우쳐져 있는 인간이 아니라 완전한 이런 전체적인 인간이라는 이런 개념이 이 당시에 등장합니다. 그 프랑스에 포스트 모더니즘 이론가 푸꼬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푸꼬. 우리나라에서 또 번역된 이론서들이 상당히 많이 틀리고 그런 사람인데 푸꼬는 담론이라는 개념을 씁니다. 담론. 담론은 디스크루스 영어로 이런 뜻인데요. 디스크루스 담론이라는 것은 어떤 사회적으로 의미 있는 이런 개념입니다. 그래서 대여간제멘시나 그러니까 영어로 호울맨, 완전한 인간 이런 것들이 하나의 반면인데요. 사회적으로 의미 있는 이런 개념인데 이런 것들은 반드시 그 시대의 역사와 관련되어서 만들어진다라고 푸꼬는 주장을 하는데 대여간제멘시라는 개념이 독일의 고존주의 시대 때 1800년 무렵에 등장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무엇인지 조금 설명을 드리자면요. 휠러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두 가지의 세계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는 독일어를 조금 써야 하겠습니다. 이것은 기호라고 이야기합니다. 기호. 이 두 가지가 인간에게는 주어져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휴막 이것은 기호. 우리가 기호라는 것은 사인이라는 이런 뜻에서 기호가 아니라 인간이 가지고 있는 취향 이것 뜻입니다. 커피 같은 거. 이거 커피가 우리는 기호식품이라고 이야기하죠. 커피를 영양제라고 우리가 부르지는 않습니다. 쌀은 영양식품이지만 커피는 기호식품이죠. 이것은 우리가 먹지 않으면 죽기 때문에 이렇게 커피를 마시는 것은 아니고 그냥 취향과 관련해서 습관적으로 이렇게 마시는 것이죠. 그래서 기호 이것은 휴막이고 칸트는 미 이것을 기호, 취향과 관련돼요. 칸트는 이것은 취향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철학에서는 이렇게 번역하는데 예술이라는 것은 취향판단과 관련된다. 아마도 우리 박정아 교수 강의에서 칸트를 지금 다루시니까 많이 듣지 않으셨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인간에게는 이런 기호와 의무라는 두 대립된 세계가 있다. 이렇게 칸트는 이야기를 합니다. 휴러는 그래서 이 기호라는 것은 어떤 열정이나 어떤 감성 이런 것들을 의미할 수도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것은 이제 이성을 의미할 수도 있겠고요. 이것이 육체를 의미할 수도 있겠고 이것은 정신을 의미할 수도 있겠고요. 이렇게 인간 두 대립된 요소가 인간에게는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 둘을 어떻게 통합을 할 것이냐. 이게 이제 문제입니다. 그 방법은 우리가 이제 논리적인 조합을 따지면 세 가지가 있을 수 있겠는데요. 제일 안 좋은 것. 그것은 이것을 위해서 이것을 살리고 이것을 죽이는 건데 이것은 그 당시의 문화의 맥락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고요. 이 이성을 통해서 열정을 통제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이제 그런 인간을 휴러는 품이 있는 이런 인간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기 어떤 욕망이 있는데 이것을 욕망대로 자신의 욕구대로 살 수는 없잖아요. 이 세상에서 어떻게 되면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도 나빠지고 그렇기 때문에 이성적인 판단을 통해서 욕망을 억누르게 되는데 그런 사람들이 품이 있는 인간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은 마음속에 뭔가 내가 손해보고 산다라는 이런 느낌을 가질 수 있습니다. 뭔가 또 이번에 또 내가 하고 싶은 일을 못했다라는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방법은 이 취향 기호와 의무를 이제 기호를 의무를 통해서 기호를 억누른다 하더라도 그 자기가 뭔가 그 손해보고 산다라는 이제 뭔가 마음속에 억누른 이런 감정이 없이 사실 이 둘을 아주 잘 통합할 수 있는 이런 그러니까 이런 자신의 어떤 열정이나 감성을 억누르면서도 억누르면서도 어떤 자기 마음속에 불만이 남아있지 않는 이런 인간의 유형이 있을 수 있는데 이런 인간들 휴러는 우아한 인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고존주의가 추구했던 목표입니다. 우아한 인간을 만드는 것 이것은 그러니까 기호와 의무 어떤 육체와 정신 열정과 감성 그리고 이성 이 두 대립된 세계, 인간에게 주어진 이 두 대립된 세계를 그냥 그 자기적으로가 아니라 그냥 자연스럽게 통합에 이르게 하는 이런 방식들을 독일의 고존주의자들은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그걸 가능할 때야 할 것이냐 어떻게 인간이 그렇게 그 마음속에 불만이 남아있지 않게 욕망의 세계를 누르면서 인간의 그런 이성적인 이런 판단을 잃지 않을 것이냐 이런 어떤 최고의 인간, 우아한 인간에 어떻게 도달할 것이냐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데 이게 독일 특유의 이상주의 미학의 토대가 됩니다. 이 리얼리즘. 철학에서는 이것을 관영론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미학에서는 이상주의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제 칸트는 아 저 슐러는 이것을 예술을 통해서 그걸 관영하게 할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술을 통해서. 근데 이제 슐러가 주목했던 예술은 고대의 비극 같은 이런 인물입니다. 고대의 비극의 주인공들이 예를 들어 우리가 전에 봤던 오이디프스 같은 이런 인물이 자기가 아버지를 죽이고 엄마랑 결혼했다라는 이런 폐륜을 이것 때문에 신들의 분노를 사게 돼서 그 태배에 가뭄이 들고 전년병이 돌고 한다는 것 이것을 주인공 오이디프스가 깨닫고 스스로 자기가 이 세상을 잘못 봤다라고 생각을 하고 눈을 찔러서 핀으로 눈을 찔러서 신별에 이르는 그런 대목 그리고 또 왕권을 포기하고 태배를 떠나면서 태배가 다시 부활하는, 부흥하는 이런 모습을 보고 그리고 오이디프스는 내면에서 평화를 얻습니다. 안정을. 그래서 그런 비극들을 공연함으로써 관객들로 하여금 그런 오이디프스의 그런 심성을 본받게 할 수 있다라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슐러가 쓴 유명한 편지가 인간의 미적 교육에 관한 글이 있습니다. 미적 교육. 어떤 미적 교육이 예술을 통해서 인간을 교육시키는 것입니다. 예술을 통해서. 그러니까 그런 멋진 이런 주인공. 어떤 진선미의 세계를 자세히 갖추는 그런 주인공의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관객들로 하여금 그런 주인공을 본받게 할 수 있다라는 이런 주장을 슐러가 펼쳤습니다. 상당히 이상주의적인 이런 시도죠. 실제로 요즘 현대인들에게 그런 고대 주인공들을 보여주면서 그렇게 살도록 유도하기는 사실은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제 이 시기까지만 해도 어떤 휴머니즘, 인간의 존엄함에 대한 믿음이 있었고요. 인간이라는 이 세계의 기준이 된다라는 이런 믿음이 있었고 그리고 철학이나 이런 데서도 계속 어떤 그런 인간을 완전한 이런 존재로 파악하는 이런 관습이 있었고 그리고 이제 인간을 그렇게 만들려는 이런 노력들이 사회적으로 있었고 그런데 지금 우리 사회에서는 물질이나 이런 문명의 세계가 너무 인간의 삶 속에 깊이 들어와서 아마 이런 것들이 과연 가능할까 이런 생각도 해볼 수 있겠지만 불과 지금부터 한 200년 전에 이런 시도들이 있었고 그래서 이제 이런 슐러 이런 얘기합니다. 인간은 오로지 유시할 때 완전해질 수 있다. 유시, 이게 이제 이 세계를 살아갈 때 이 세계에서 이런 삶 유시라는 것도 이런 건 슈필인데 영어로는 클레임입니다. 클레임. 이 세계에서 이런 삶이 그런 지나치게 어떤 물질적인 그런 합력 이렇게 억눌리고 거기에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그 어떤 망하면 망한 대로, 흥하면 흥한 대로 그냥 이렇게 게임하듯이 이렇게 살아가는 어떤 민적인 그런 예술적인 이런 상태. 그러면서 이제 그런 민적인 상태에 도달할 수 있는 방법은 그러니까 그 도달하는 것은 기호와 의무, 욕망과 도덕, 감성과 이성이 서로 조화를 이루는 이런 상태인데 이런 것들은 예술을 통해서 인간을 교육함으로써 가능하다는 그러니까 그 아이디얼리즘이 이제 절정에 올랐던 그런 시대입니다. 아이디얼리즘이 이상주의적인 그런 미학이 절정에 올랐던 이런 시대인데 파우스트가 그런 시대의 산물입니다. 파우스트가. 그래서 이제 오늘 파우스트를 좀 다루고요. 파우스트. 그래서 괴테의 그런 작품 세계의 주제를 다루고 그래서 르네상스 이후로 1500년부터 1800년, 300년에 이르는 유럽의 어떤 인간의 이런 유형들이 어떻게 변해가는지 이제 이런 것들을 다루고 혹시 시간이 나오면 이제 그런 흐름들을 우리 20세기에 들어와서 잘 보여준 작가가 토마스만이고요. 그 다음에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천준 소설가가 그런 비슷한 이런 세계를 아주 잘 보여주고 지금은 이제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야기들을 오늘 해볼까 합니다. 그 괴테 파우스트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파우스트는 괴테의 괴테가 완전히 물론 괴테가 쓴 이런 시곡이긴 한데 그때가 그냥 뭐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쓴 것은 아니고 독일의 파우스트라는 인물에 얽힌 전설이 민담이 두 가지가 전해져 내려옵니다. 하나는 요한스 파우스트고요. 또 하나가 게올크 파우스트입니다. 이것은 이제 민담이죠. 독일 사람들이 믿고 있는 전설, 인물에 얽힌 그런 이야기이니까 민담을 볼 수 있겠고요. 그래서 요한스 파우스트는 독일의 괴테 베르크라는 도시가 있는데 그곳에서 태어난 인물로 마술의 세계에 앉아서 전국을 이렇게 떠돌다가 그러다가 데니스에 가가지고 악마의 힘을 빌어서 이렇게 하늘을 날려고 시도했다가 떨어져 죽은 이런 인물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으로서는 할 수 없는 이런 세계. 지금은 인간이 하늘을 날 수 있죠. 비행기를 타고 아니면 어떤 이런 여러 장치들을 가지고 날 수 있지만 그 당시에는 그게 불가능했고 그래서 인간으로서는 이룰 수 없는 꿈을 추구하다가 실패해서 죽는 그런 인물로 요한스 파우스트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 명의 인물이 게올크 파우스트입니다. 게올크 파우스트고 이 사람은 점성술사로서 인간이 할 수 없는 그런 점성술을 통해서 이 세계의 비밀을 이렇게 찾아내려고 노력을 하지만 역시 그 세계는 심만이 도달할 수 있는 세계이기 때문에 실패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결국 악마와 계약을 냈고 또 활락에 빠져서 활락이 비참한 최후를 마친 그런 인물입니다. 그래서 이 게올크 파우스트는 모든 학문을 다 이렇게 탐구를 해도 그 자기가 추구하는 이 세계의 비밀을 깨우쳐보겠다는 그런 자신의 추구가 실패하고 만족을 얻지 못하고 그런 상태에서 악마의 도움을 받아서 이제 온갖 이런 자기가 도달하지 못했던 비밀의 세계를 하늘과 땅에 온 우주의 비밀들을 이렇게 알아내고 그리고 아주 거만의 불을 축적을 하고 온갖 그 향락을 현세에서 이런 폐락을 다 즐기다가 결국에는 악마의 영혼을 빼앗기는 이런 불행한 인물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역시 그 위에 있는 인물이나 밑에 있는 인물이나 설정은 비슷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인간이 도달할 수 없는 이런 추구 그걸 추구하다가 한 명은 실패하고 두 번째 게올크 파우스트도 그런 비슷한 세계까지는 같지만 결국은 악마에게 영혼을 빼앗기는 이런 불행한 삶을 살았던 이런 인물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그때는 어린 시절에 어린 시절에 이 약시간에 말씀드렸듯이 자기 집에 할머니가 인형극장을 이렇게 차려주셨고 극장을 차려주셨고 그래서 거기에 유란극단들이 이제 이렇게 찾아와서 파우스트를 공연하는 민남 이야기를 공연하는 것을 자기가 직접 보고 파우스트에 관한 이야기들을 이미 알고 있었고 그래서 이제 이미 1773년 그러니까 젊은 베르텔의 슬픔을 쓸 무렵입니다. 이때 파우스트 초고를 썼습니다. 그러다가 1808년 파우스트 1부를 쓰고요. 그 다음에 죽기 1년 전에 82세 때 죽었는데 81년에 파우스트 2부를 쓰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파우스트는 1부와 2부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 1부는 1808년 그 다음에 2부는 1831년 그러니까 이미 그때가 파우스트에 관심을 가졌던 때가 1773년인데 무려 60년 동안 계속해서 이 파우스트라는 인물에 관해서 이것을 회복으로 쓸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작품에 대해서 조금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 작품은 1부와 2부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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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은 색에 이렇게 되어 있고요. 제목이 그 다음에 2부는 큰 색에 넓은 색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작품을 보면 1부에 소곡이 3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헌사 또 하나는 무대에서의 전기 또 하나가 천상의 소곡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당시에 영극의 풍포를 보면 영극에 이렇게 소곡을 두는 경우가 드문데 여기에는 무려 3개의 소곡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조금 의미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면 이 소곡의 헌사 부분은 되게 헌사는 맨날 고대의 이런 비극들을 보면 헌사가 가끔씩 있는 경우들이 있는데 이것은 자기에게 물질적인 이런 부를 제가 부가 아니죠. 먹고 살게 해 준 왕이나 귀족에게 이 작품을 바치는 이런 감사의 글 이런 것들이 되게 헌사입니다. 헌이 누구에게 헌남하다 헌정하다 할 때 헌 사는 이제 말 이런 뜻이죠. 그래서 누구에게 바치는 비입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고대 이럴 때는 작가들은 요즘도 그런 말 쓰잖아요. 스폰서라는 말 쓰잖아요. 이렇게 후원자들 후원자들의 도움을 받아서 경제적으로 먹을 것을 벌어서 살았거든요. 왜냐하면 왕이나 귀족들은 수가 그렇게 많지 않고 그래서 예술 시장이 일반화 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예술은 예술가들은 왕이나 귀족의 집안을 찬미하는 이런 글들을 써서 도움을 받아서 사는데 파울스트 이 작품의 헌사에는 이제 작가가 등장을 해서 나는 이 글을 내 글을 읽어주는 독자에게 바친다 라는 이런 파격적인 선언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글을 내가 글을 쓸 수 있게 해 준 서울의 어떤 귀족 누구에게 바친다 이런 것이 아니라 내 이렇게 극을 글을 내 영극을 이렇게 사주는 독자에게 내 글을 바친다 이런 대목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이미 이 시대 1800년 유럽에 유럽에 예술 시장이 일반화 되어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이 예술 시장이 일반화 되어 있다라는 말은 시민 계층의 성장이 이제 상당히 진전을 보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게 해 줍니다. 시민 계층들이 이제 우리가 그 1300년 무렵부터 어떻게 그 시민 계층들이 만들어졌는지 그런 과정들을 쭉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시기에 들어서면 예술의 그 스폰서가 왕이나 귀족이 아니라 시민 계층임을 보여주는 이런 좋은 문학적인 자료로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무대에서 전이 이라는 게 있는데요. 무대에서 전이는 전이라는 말이 독일어보는 호아 슈피엘 이런 얘기입니다. 무대에서 이제 원래 슈피엘이 플레이 이런 뜻입니다. 호아는 그 앞에 이런 얘기죠. 그래서 미리 이런 얘기고요. 미리 슈피엘. 이 본막에 들어가기 전에 미리 이제 한번 모은다 이런 뜻이겠는데요. 무대에서 전이에는 이제 어떤 얘기가 있냐 하면 등장인물이 세 인물이 있습니다. 이 극단에 단장이 있고요. 그 다음에 작가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연극 배우가 등장을 해서 어떤 연극을 쓸 것인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이런 것도 보면 상당히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전에 그 고대에서 아리스토텔레스가 연극이라는 것은 자연의 모방이다 라는 이야기를 했고 그때 그 자연의 모방이다 라는 말은 그 실제의 현실이 있고 연극이라는 것은 실제의 현실과 똑같다는 이런 느낌을 줄 수 있어야 해요. 그래야 감정이입을 가능하게 하고 그래야 이제 그 카타르시스가 가능하게 하고 뭐 이런 그 메커니즘을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그래서 이제 고대 연극에서는 이 연극이 해내낸 것이다. 이것은 작가가 만들어낸 것이다. 라는 느낌을 줘서는 안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작품에서 무대의 전이라는 이제 그 서곡에서는 그 극단의 등장과 그 다음에 연극을 쓰는 그 작품을 쓰는 작가와 배우가 등장을 해서 앞으로 어떤 연극을 공연을 할 것인가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보여주는 것이 연극이다. 이건 작가가 만들어낸 그런 쇼다. 이런 느낌을 강력하게 이제 보여주고 있고 그래서 이제 그 아리스토탈레스의 시학들이 이제 그 규정들이 좀 무너져가고 있음을 보여주는 짐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세 명의 연극을 구성하는 중요한 인물인데요. 극단의 단장 그 다음에 이제 작품을 쓰는 작가 그 다음에 이제 그 그 연극을 공연하는 이제 그 배우 이 세 주체가 앞으로 우리가 공연할 연극을 어떤 식으로 해야 될까 이런 토론을 하는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 단장은 뭐 작품의 수준이고 나발이고 또 이렇게 뭐 그 그 예술적인 수준이고 뭐고 이거 다 필요없다. 그냥 재미있게만 해서 관객들만 많이 와서 돈만 많이 벌면 된다. 이런 주장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작가는 그 뭐 그 예술이라는 것은 뮤즈 여신의 그런 승인 아래서 도움 아래서 이제 연극을 작품을 쓰는 것이고 그래서 그 어떤 그 작가의 그런 어떤 시심이 발동을 해야 되고 예술성이 높아야 된다. 이런 주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배우는 아 그러면 적당히 재미도 있고 적당히 예술성도 있는 뭐 이런 걸 그냥 그냥 대충 한번 해봅시다. 이렇게 그 작품에 관한 이런 논의들을 하고 있는데 이런 것도 역시 아리스토틀레스의 그런 시약의 이런 규정들 예술이라는 것은 그 작가가 만들어낸 또 다른 실제 현실과 똑같은 개연성이라는 그런 표현을 전에 제가 썼습니다. 어떤 있을 법한 이런 세계를 만들어내는 것이다. 그런 믿음들이 흔들리는 이런 현상을 살펴볼 수 있고 그 다음에 그 당장에 말했던 충격적인 이런 뭐 예술의 수준이고 뭐고 다 필요 없고 그냥 적당히 관객들을 흥분시키고 막 재미있게 해주고 해서 사람들만 많이 와서 우리가 돈만 많이 벌면 된다라는 이미 그 예술이 소비의 이런 수단이 되고 보여주는 시대적인 짐으로 볼 수 있는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재미있는 부분이 천상의 소고기입니다. 천상의 소고 이것은 그 천상의 소고 이것이 그 거기로 본 볼 오브 리티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폴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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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니 이런 뜻이죠. 프리 이런 뜻입니다. 프리스토리 역사 이전에 일어난 선사시대를 뜻하죠. 로그 이것은 말이란 이런 뜻입니다. 로그 로그 이게 말입니다. 디알로그 이런 것들은 디알로그 다이알로그 디 다이 이게 둘이란 뜻이고 로그 말이죠. 다이알로그 그것은 두사람이 한 말 대화라는 뜻이고요. 그래서 폴로그 미리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번역하는 사람들은 소고기라고 번역을 했는데 폴로그 그냥 우리는 폴로그 이런 개념들 요즘 많이 쓰죠. 이런 데서 폴로그 미리 하는 말 이런 게 있죠. 그 다음 그 바늘은 에필로그가 되겠습니다. 에필이 끝에 작품이 끝났을 때 하는 말 그 다음 흰 흰 흰 하늘이라는 뜻인데요. 영어로 인 더 파다다이스 하늘에서 하늘에서 하늘나라에서 영국 공연에 앞서서 하는 폴로그 이런 뜻입니다. 천상 천상에서 거기에 등장한 인물이 두 명입니다. 하나는 신이 등장하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메피스토가 여기서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신과 메피스토가 등장을 해서 이 사람들이 인간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토론을 합니다. 신과 거기서 신은 기독교의 신인지 아니면 범신론의 신인지 그 이야기는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그냥 곧 영어로 갓 갓 신 그 안에 메피스토 펠레스가 등장을 해서 인간에 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신은 메피스토는 인간을 아주 형편없이 봅니다. 인간을 인간을 어떻게 설명을 하냐 하면 인간은 저 그 하늘의 빛을 타안에서 하늘로 높이 이렇게 뛰어올랐다가도 그 하늘의 빛을 따지 못하고 얻지 못하고 이렇게 그 처박혀서 떨어져서 처박혀서 쓰레기 더미 속에 코를 쳐박고 쓰레기 더미나 이렇게 파먹고 사는 이런 존재가 어떤 존재겠습니까? 그런 짐승이 그런 동물 곤충이 있죠? 어떤 곤충이죠? 네 하리 구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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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늘로 이렇게 높이 하늘의 빛을 얻으려고 높이 솟아오진 않죠? 아까 뭐라고 하셨나요? 독수리인가? 독수리 까마귀 까마귀 까마귀도 아니고 그렇게 센 이런 것들은 아닙니다 크고 센 것은 아니고요 또 뭐 혹시 다른 이렇게 튀어 올랐다가 떨어지나요? 참 다했어요 박지요? 아닙니다 사부기와 비슷한데요 메뚜기의 비유를 합니다 메뚜기 메피스토가 메피스토가 인간을 아주 그 인간이란 정말 그 아주 흠편없는 존재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천상의 빛을 천상 하늘 그 다음에 빛 이런 것들은 우리가 소양의 정신사에서 이 천상 그 다음에 가치관에서 천상이나 빛의 세계가 무엇인지 아시겠죠? 이성의 세계를 뜻합니다 그니까 그 메비스토가 봤을 때 인간이란 이성을 찾기 위해서 이렇게 시도하다가 시도하다가 그 이성을 얻지 못하고 쓰레기 더미에 파묻혀서 그 쓰레기 더미에 코를 박고 그 쓰레기에 그 썩은 음식이나 이렇게 먹고 사는 그런 그래서 이제 쓰레기 더미 이런 것들 그런 감성 욕망 어떤 육체적인 것 이런 것들을 뜻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메비스토가 봤을 때 인간은 이성적인 존재인지 하면서 그리고 이성을 탐내기를 하면서 그 이성의 세계를 도달하지 못하고 늘 욕망에만 이런 줄임배를 채우기 위한 이런 욕망 이런데만 처박혀 사는 그런 아주 형편없는 존재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말을 듣고 신이 내가 보기에는 그런게 아닌데 왜 너는 인간을 그렇게 보느냐 라고 하면서 네가 나의 종 파우스트를 아느냐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파우스트에 관한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성경의 욕기 성경의 욕기 1장 6절에서 12절 1장 6절에서 대목의 인간 여기에 성경의 욕은 하나님을 아주 잘 믿는 이런 하나님의 종입니다 그래서 욕 신은 하나님은 하나님이라는 말은 없지만 신은 메피스토의 말에 동의를 하지 않으면서 네가 나의 종 파우스트를 아느냐 하면서 욕기를 인용을 합니다 욕을 인용을 하는데 성경에는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 앞에 섰고 사단도 사단 사탄입니다 악마들 악마들도 그들 가운데 와 있는지라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서 왔느냐 사단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가로돼 땅에 두루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여기서 사단은 메피스토겠죠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 종 욕을 유의하게 보았느냐 그와 같이 순전하고 순수하고 정직하고 또 하나님을 경애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사단이 악마입니다 사탄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가로돼 욕이 어찌 까담도 없이 하나님을 경애하리이까 주께서 그와 그 집과 그 모든 소유물로 사vern을 하늘로 두루심이 아니니라 주께서 그 손으로 하는 배를 복되게 하사 그 소유물로 땅에 넓이게 하셨음이니이다 그 주님이 그 엽을 부자로 잘 살게 했기 때문에 그 엽이 하나님을 잘 믿는 것이다. 그런 겁니다. 이제 주의 손을 태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솟아. 그러니까 그 엽의 재산을 한번 뺏어가 보세요. 그래도 잘 믿는지. 그러시면 정령 대면하의 주를 욕하리이다.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 내 손에 붙이노라. 그러니까 신이 하나님이 사단과 이야기를 하는 것이 엽을 한번 유혹해봐라 라고 하는 이런 대목이다. 오직 그의 몸에는 내 손을 대지 말지요. 사단이 본 여호와께서 물러갑니다. 이런 대목을 작품 속에 인용을 하면서 이 성경에 있는 하나님과 그 다음에 사단이 엽을 두고 엽을 대표적인 인간으로 놓고 인간이란 무엇인가를 논의하는 이런 대목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 사단이 하나님께 하나님이 엽을 부자로 잘 살게 해줬기 때문에 그 엽이 하나님을 잘 믿는 것이지 한번 재산을 한번 뺏어봐라. 망하게 한번 해봐라. 그래도 잘 믿는지.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럼 네가 한번 엽을 유혹해봐라. 라는 이런 대목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천상의 소곡에서 하나님과 메피스토가 인간에 대해서 이렇게 메피스토나 아까 인간이 메뚜기와 같이 이성을 탐하다가 금방 쓰레기 땀이나 파먹고 사는 이런 형편없는 존재다. 라고 말을 하니까 하나님이 네가 나의 종 파우스트를 아느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파우스트를 하나님이 메피스토에게 한번 유혹을 해보라. 네 맘대로 한번 유혹을 해보라.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과 메피스토 사이에 대기가 이루어지고 그다음에 여기까지가 서막이 끝나고 곰막에 들어가면 메피스토가 파우스트에게 접근하는 이런 대목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그 대목이 아까 하나님과 메피스토가 인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아까 메피스토는 인간은 이렇게 저 하늘의 빛을 얻기 위해서 하늘로 뛰어올랐다가 그것을 얻지 못하고 쓰레기 더미 속에 빠져서 죽는 그런 비참한 존재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인간은 추구하느냐 당황한다.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추구하느냐 당황한다. 그래서 이 말 그러니까 메피스토가 인간이 이성을 추구하기 위해서 이성에 도달하기 위해서 천상으로 뛰어오고 있지만 그렇지만 메피스토가 보기에 인간은 떨어져서 죽고 마는 이런 존재다. 라고 형편없이 보지만 하나님은 인간은 인간이 이성을 추구하는 것이 직접 이루어지진 않는다. 이렇게 추구하다가 또 실패하고 또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 또 추구하다가 또 실패하고 하는 이런 과정을 겪는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당황이라는 말이 바로 실패를 의미합니다. 그러면서도 하나님이 보기에 신이 보기에 인간을 추구하는 이런 존재라는 것 뭔가를 이루기 위해서 노력하는 이런 존재라는 것 그래서 이 자체를 매우 중요시합니다. 그리고 또 이런 이야기도 합니다. 착한 인간이란 비록 어두운 충동에 사로잡혀도 올바른 길을 잃지 않는다. 이런 유명한 말을 합니다. 착한 인간, 선한 인간. 여기서 대표적인 인간. 작품의 주제가 인간이란 무엇인가 이런 것인데 이런 정말 그 자기가 생각하는 모험적인 인간은 비록 때로는 어두운 충동 이 어두운 충동이라는 것을 인간이 가지고 있는 어떤 육체적인 이런 세계 욕망의 세계, 열정의 세계, 이런 욕심, 탐욕의 세계 이런 걸 의미할 텐데 그런 이런 충동에 사로잡혀 있어도 끊임없이 이제 더 나은 세계로 나아가고자 하는 그런 어떤 이성을 잃지 않는다. 라고 이제 이렇게 말씀하면서 우리는 그런 인간을 구원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 인간을 구원할 수 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면 인간이란 이 두 대립적인 이런 세계에 늘 빠져 있지만 그 이 두 대립적인 세계 어느 한쪽에만 치우치지 않고 이 두 대립적인 세계를 오고 갈 수 있다라는 거 그러면서도 끊임없이 뭔가를 추구하는 이런 정신이 있을 때 그런 인간을 우리는 구원할 수 있다라는 이런 유명한 이야기를 듣는다. 그렇게 봤을 때 인간은 그 이전에 우리가 개몽주의 시대에 인간은 이성적인 존재다라고 주장했던 것 그 다음에 이제 칠풍과 노도 시기에 베르테르와 같이 인간은 감성적인 이런 존재로만 본 것 이 두 가지 즉 알베르트와 베르테르가 이제 섞여있는 이런 인간이 정말 아까 말했던 이런 간젠의 유시라는 이런 개념에 맞는 것으로 그래서 이제 고전주의 시대에 인간을 그렇게 봤다. 그래서 이제 인간이라는 것은 그 어느 한쪽만이 아니라 이성적인 존재만도 아니고 충동적인 존재만도 아니고 이 두 세계가 고루 인간에게 갖추어져 있는 것이다. 그리고 그런 인간은 비록 방황하더라도 그런 추구하는 노력이 있을 때 그런 인간을 우리는 구원할 수 있다라는 것이 이 작품의 주제입니다. 그렇게 본다면 이런 인간이 가지고 있는 두 대립적인 세계를 이제 인정하는 것이고 그래서 인간은 그런 두 대립적인 세계가 다 있되 그 어느 한쪽에 이렇게 치우치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서도 더 나은 세계를 향해 나아가려고 한다라는 것 이것이 구원의 중심적인 개념입니다. 이것은 이제 당시에 역사를 설명을 했던 세계의 역사관이기도 한데요. 세계는 역사의 변질법이라는 이런 개념을 사용하면서 이 역사는 어떻게 발전해 나가느냐 이걸 어떤 식으로 설명을 하냐면 하나의 세계가 있고 어떤 하나의 세계가 있고 거기에 반대되는 이런 또 다른 세계가 있고 이 두 세계가 다투고 대립합니다. 그러다가 이 두 세계가 세 단계에 이릅니다. 뭐 이것을 변질법이라고 이렇게 불렀습니다. 정반하 이런 과정 뭐 쉽게 집 어떤 집에서나 엄마 남편과 아내가 좀 생각이 좀 다르죠. 남자의 생각과 여자의 생각이 좀 다르죠. 그럴 때 이제 둘이 이런 티격태격 이렇게 조종을 거쳐서 어떤 결론을 이렇게 내리죠. 그다음에 또 이게 어떤 합의 단계에 있으면 또 반의 이런 세계가 나타나고 그래서 다시 이게 합의 단계에 오르고 이렇게 해서 역사는 끊임없이 이렇게 발전해 간다라는 이런 입장을 해결이 설명을 하면서 역사라는 것은 어떤 절대정신이 절대정신이 시견되는 과정이다. 이렇게 해결을 주장을 합니다. 그런데 이 절대정신은 더 나은 세계로 나아가는 이런 과정을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역사는 진보한다라는 그런 생각이 기본적으로 이 바탕에는 깔려 있습니다. 이 시기가 이제 고전주의 시기이고 고전주의는 기본적으로 미래에 대한 낙관 미래에 대한 낙관 그래서 진보 진보라는 것이 독일어에서 이 무렵에 포르트 슈아이텐이라는 독일어 단어가 있습니다. 포르트는 계속해서 이런 얘기고 슈아이텐은 걸어가다 이런 뜻입니다. 여기에서 나온 명사 포르트 슈리트라는 이게 그 명사인데요. 이 단어가 포르트 슈리트는 그냥 계속 걸어가는 이런 뜻인데 이 단어가 역사적인 의미에서 진보라는 개념으로 쓰이는 시기고 이 시기입니다. 그래서 역사라는 것은 끊임없이 더 나은 세계를 향해서 발전해 간다. 라는 이런 생각 그 다음에 전에 말씀드렸듯이 리볼브라는 리볼브라는 영어 단어 이것은 회전하다 이런 뜻이거든요. 거기에서 나온 명사가 레볼루션입니다. 레볼루션 이것이 레볼루션을 원래 보니까 이렇게 수만 이런 뜻이 해야 되겠는데 이 시기에 들어와서 레볼루션이 혁명이라는 뜻으로 사용됩니다. 이런 혁명과 진보라는 개념이 이 시대에 고동주의의 밑바탕에는 더 나은 세계로 우리는 나아간다 라는 생각이 그 바탕에 깔려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근대 초기에 가능했던 것이죠. 근대 초기에 그 바탕에는 이제 건전한 상식을 지닌 그런 시민계층들이 자리잡고 있었고 그 다음 프랑스 혁명을 성공을 시켰고 프랑스 혁명을 성공을 시켰고 그리고 이제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산업혁명을 성공을 시켰고 그래서 이제 사회 각 영역에서 모던이라는 개념들이 막 등장하게 되면서 미래에 대한 낙관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는데 그런 맥락에서 역사는 절대정신의 실현 과정이다라고 해결을 그렇게 긍정적으로 봤고 그런 어떤 역사의 이런 진보 변증법이나 이런 개념을 인간에게 적용해서 인간에게 이성과 간성 그 다음에 정신과 육체 이 두 대립적인 세계가 있고 그 세계를 인간은 반복을 하면서도 인간에게 추구하는 마음이 있는 한 그런 인간은 결국 구원에 이른다 라는 고전주의적인 이런 인간상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그 처음 이제 그래서 아까 그 세 개의 세 개의 세 개의 세 개의 서곡이 등장을 하고 그 다음 이제 본막에 들어간 그 처음에 방 장면을 시작합니다. 주인공 파우스트가 자기가 이 세상의 철학과 의학과 법학과 그리고 심지어는 신학까지도 다 선력을 했지만 그 자기가 알고자 하는 이 세상의 가장 그 깊은 곳에서 이 세상을 움직이는 그런 법칙 그런 진리 여기에 도달하지 못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절망에 빠지는 이런 대목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이제 파우스트는 이성적인 이런 인물인데요. 그래서 이제 파우스트는 작품 읽어온 사람의 우울증 비슷한 이런 증상을 알습니다. 잠도 잘 못 자고 우울해하고 그런데 그래서 이제 죽으려고 자기가 약을 만들어서 그걸 마시려고 하는 순간 이제 밖에서 부활결의 졸소리가 들리고 그래서 마을의 빵집에 남녀 이런 노동자들 공장의 이런 노동자들이 서로 얼싸안고 이렇게 음악에 맞춰서 춤을 추고 흥겹게 사는 모습을 보고 나도 저 사람들처럼 살아보고 싶구나 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때 메피스토가 등장합니다. 그래서 메피스토하고 파우스트가 서로 네기에 이릅니다. 그런데 이제 네기의 핵심이 파우스트가 금기의 말 해서는 안 되는 말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멈추어라 순간이요. 멈추어라 순간이요. 너는 참으로 아름다구나. 이 말을 해서는 안 되는 것으로 이 말을 하는 순간 그러니까 이 말을 하기 전까지는 메피스토가 파우스트의 종이 되어서 파우스트가 원하는 것은 뭐든지 다 들어주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말을 하는 순간 네기에서 메피스토가 이기는 것으로 되어 있고 그래서 파우스트의 영혼을 메피스토가 가져가겠다 라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모르는 사람들은 뭐 파우스트와 메피스토 사이의 계약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최근에 또 어떤 신문을 본 어떤 정치인이 메피스토의 계약에 어떠고 하는 그런 문제 잘 모르면서 하는 얘기고요. 이 두 사람 네기입니다. 파우스트는 절대 자기는 이런 말을 할 자신이 안 할 자신이 있었던 겁니다. 난 절대 그러면 이런 말이 그게 뭐냐 멈추어라 순간이요. 나는 참으로 아름다구나. 이때 순간은 시간의 가장 작은 형식이 순간입니다. 이런 순간들이 모여서 순간들이 모여서 시간이 되는 것이죠. 시간. 이 무렵에 들어서면 아까 진보라는 개념이 의미하듯이 시간이 흐르면서 더 원더풀한 세계가 만들어진다. 어떤 미래에 대한 낙관. 더 나은 세계가 이제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라는 이런 믿음이 유럽인들에게 있었습니다. 유럽인들에게 시간의 흐름이라는 것은 굉장히 긍정적인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좀 부정적으로 쓰이면 테일러 시스템에서 시간은 독이다. 그래서 공장에서 노동자들의 근무시간을 시간으로 체크하고 이제 하는 이런 현상들이 빚어지지만 이 작품이 쓰이던 이 시기에 시간이라는 것이 아주 긍정적인 이런 개념입니다. 긍정적인 개념이고 시간이 흘러갈수록 더 멋진 어떤 완전한 세계가 만들어진다라는 이런 생각들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순간이 멈춰버리면 이런 진보가 부정되는 것이죠. 순간이라는 시간이 결국은 순간이라는 시간의 형식들이 이어져서 시간이 되고 이것이 이제 진보의 틀이 되는데 그 가장 기본적인 형식인 순간이라는 시간이 멈춰져 버리면 이제 진보랑 발전이 없어져 버리는 것이고 그래서 파우스트는 자기는 절대 이런 말을 안 할 자신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악마와 내기를 하는 겁니다. 결탁이 아니라 내기를 하고 자기는 그래서 이제 그 파우스트에게서는 파우스트에게는 뭔가를 추구한다는 마음이 끝까지 있다라고 자기는 생각을 한 겁니다. 늘 자기는 추구를 하기 때문에 비록 실패하더라도 또 다시 추구를 하고 그래서 아까 그 구원에 이른다라는 이제 이런 맥락들이 해결의 그런 역사관과 비슷한 면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일부에서는 맥피스토의 도움을 받아서 아까 그 파우스트가 이제 절망 상태에 빠지고 그래서 이제 동네 위 그런 평범한 아이들이 노는 모습을 보고 그 작품의 시작 부분에 파우스트는 50대 후반에 그런 학자의 모습으로 이 세계가 움직이는 그 근본을 알아내기 위한 그런 이성적인 이런 인물로 등장을 하는데 이제 그 부활절 종소리를 듣고 그리고 이제 맥피스토를 만나서 내기를 하면서 맥피스토가 원하는 것을 뭐든지 다 이뤄주겠다라는 말을 듣고 이제 이성의 반대의 세계에 맞기 시작합니다. 감각의 이런 세계, 육체의 세계. 그래가지고 그 맥피스토가 파우스트를 나이는 정확하게 작품에 나오지 않는데 대학생 또래의 20대 정도 되는 그런 젊은이로 만들어줍니다. 그러니까 회춘하는 이런 약을 먹여서 젊은이로 만들어주고 그래서 이제 파우스트는 그레티엔이라는 여자를 만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이 둘 사이에 뜨거운 사랑이 이루어져집니다. 근데 그 사랑이 너무나 격렬해서 이제 독일에서는 우리나라식의 이런 러브호텔 이런 개념이 없어서 사랑하는 사람들 주로 이제 집에서 만나서 노는데 그레티엔도 사우스트랑 이제 둘이 그 사랑을 이제 그 이루기 위하여 이루려는 공간이 필요한데 그래서 이제 자기 집에서 파우스트를 만나서 이제 놀려고 하는데 자기 집에는 이제 엄마가 있습니다. 그래서 엄마가 있어서 방해가 되기 때문에 엄마에게 엄마를 좀 재워놓고 놀려고 엄마에게 수면제를 이렇게 주는데 너무 많이 줘가지고 엄마가 죽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엄마가 듣고 그래서 그레티엔에게는 또 자기 친오빠 발렌틴이랑 친오빠가 있는데 그 친오빠는 군대에 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친오빠가 들어보기에 파우스트라는 녀석이 내 동생과 저렇게 사귀면서 엄마까지 죽였다 이 이야기를 듣고 군대에서 나와서 파우스트랑 결투를 신청을 합니다. 파우스트를. 그때 이제 맥디시토가 그 맥시토가 이제 그 변신 변신이 아니라 자기 몸을 가지고 둔갑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몸을 이제 그 투명 상태로 만들어서 발렌틴을 꽉 이렇게 꾀앉는 상태에서 파우스트가 그 발렌틴을 그레티엔의 오빠를 찔러서 죽이는 이런 불상사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이제 그 파우스트와 그레티엔 사이에서는 이제 육체관계가 이루어졌고 그래서 이제 사생아가 아이가 태어나는데 그 당시에는 이제 미혼모가 아이가 태어나면 연못에 빠뜨려서 죽이는 이런 풍습이 일만화 되어 있었는 모양인데 그래서 그레티엔이 그 아이를 연못에 빠뜨려서 죽입니다. 그래서 그 세건의 살인, 사건에 이제 그레티엔이 검찰에 이제 검찰이라는 말은 안 나오지만 이제 수사를 받고 감옥에 갇힙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래서 일부 끝부분에 일부 끝부분에 파우스트가 그레티엔이 감옥에 갇혀 있어서 그레티엔 면회를 가는데 그레티엔이라는 여자가 자기를 여기서 풀어달라. 그래서 어디 가서 우리 둘이만 도망가서 우리 둘이만 억울하게 살아보자 라고 얘기를 하는데 파우스트는 빠이빠이 하면서 혼자 도망가는 것으로 그래서 일부가 끝납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에서 그레티엔이 사형 집행을 당하는데 그때 이제 암마들은 그레티엔이 이제 조주를 받았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천상에서는 그레티엔은 구원을 받았다 라는 이런 대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이 소세계입니다. 작은 세계 즉 파우스트가 그런 그레티엔이라는 여자와 만나서 그냥 개인적인 사랑에 빠져서 그 사랑에 얽매여서 자기의 추구를 끝내버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전에 그 파우스트가 그레티가 늘 사랑에 빠지면 그 사랑을 떨치고 또 이렇게 나아갔다 어떤 그 전에 릴리 슈네만이라는 여자랑 약혼을 했다가 타오를 하면서 했던 그 한국의 대이야기를 전에 했었잖아요. 비슷한 맥락입니다. 그 파우스트는 이때 그레티엔을 데리고 어디론가 도망을 가서 숨어서 살았다면 이브의 세계가 존재하지 않을 겁니다. 거기에 그냥 파우스트의 추구는 거기에서 멈춰버릴 겁니다. 그렇지만 파우스트는 그레티엔이 그렇게 강곡하게 나를 빼달라 우리가 도망가서 가정을 이루어서 행복하게 살자 라는 이런 주장을 거부를 하고 그래서 겉으로 봐서는 상당히 비정한 파우스트로 이렇게 볼 수 있는데 파우스트는 그런 그레티엔의 주장을 거부를 하고 이제 이브가 시작되면서 이브의 세계가 넓은 세계가 열리는데 개인적인 삿적인 세계가 말고 그게 일부라면 이브의 세계가 열리는데 이브의 세계는 조금 쉬었다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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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